광주시가 감염병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예방적 코어트 격리를 시범 운영합니다. 시는 동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두 곳을 선정해 집단 감염의 우려를 막고자 이번 달 22일까지 우선적으로 코어트 격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해당 시설 두 곳에는 종사자를 포함해 총 172명이 있으며 격리 기간 동안 외부 활동을 완전히 차단한 채 생활하게 됩니다. 시설 두 곳은